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리안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리안 씨,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대화 2 잘 먹겠습니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과, 저는 리안입니다. 대화 1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리안입니다.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뚜안입니다. 베트남에서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리안 씨, 저분은 누구입니까? 공장장님입니다. 대화 2 또한 씨, 이게 뭐예요? 제 가족 사진이에요. 이분은 누구세요? 제 어머니세요. 어머니는 주부세요. 이분은 누구세요?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은 간호사예요. 3과 월급날은 며칠이에요? 대화 1 리안 씨,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? 금요일이에요. 아, 벌써 금요일이에요. 오늘이 며칠이에요? 5월 10일이에요. 그런데 우리 월급날은 15일이에요? 아니요. 15일이 아니에요. 매달 25일이에요. 대화 2 뚜안 씨, 생일이 언제예요? 7월 8일이에요. 어, 5일 후의 생일이에요.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?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. 어, 생일이 내일이에요. 4과 휴대폰이 있습니까? 대화 1 휴대폰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? 010-6297-5530번입니다. 여보세요? 현대가구입니다. 저는 리안입니다. 거기 또 한 씨 있습니까? 네, 그런데 지금 일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전화하겠습니다. 대화 2 텔레비전이 있습니까? 네, 텔레비전이 한 대 있고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. 침대는 없습니까? 네, 침대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불은 있습니다. 몇 명이 같이 사용합니까?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. 5과 7시에 일어나요. 대화 1 지금 몇 시예요? 11시 반이에요. 점심시간은 언제예요?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. 보통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? 6시예요. 대화 2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? 저는 6시 30분에 퇴근해요. 리안 씨는 저녁에 뭐 해요? 텔레비전을 봐요. 그리고 인터넷을 해요. 수루 씨는 저녁에 뭐 해요? 7시에 기숙사에 와요. 그냥 쉬어요. 그리고 10시쯤에 자요.